또렷님 오십니다. 야, 로희야. 마이 프레이셔스, 지성아. 로희야. 손 대지 마. 내 거야. 내 손 주다. 지성아. 로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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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박사한테 연락해요. 로희야. 이밤에 선패스. 왜 꼈어? 엄마, 두루마리 휴지도 아니고. 꼬리 이게 뭐니? 너 때문에 놀라서 쓰러졌잖아. 그냥 좀. 나도 이유가 있어서 그래. 마리야. 로희야. 로희야. 마이 프레이셔스. 메뉴. ли